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펑크보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롯데리아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이에요. 유러피안 스모크 치즈버거 기존에 롯데리아에서는 유러피안 치즈버거라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제품에서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제품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가격은 다음품은 4,800원 그리고 세트는 6,600원이 되겠습니다. 사진상으로 봤을 때랑은 이 모양이 상당히 지금 너무 납작하고 좀 뭔가 볼품이 없어 보이는 그런 외모인데 이 제품의 특징은 이제 네덜란드 대표 치즈라고 하는 고다 치즈 그리고 애담 치즈를 혼합해서 숙성한 스모크 치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. 빵 안쪽으로는 이제 빨간색 소스가 이렇게 들어있고요. 좀 뭔가 매콤해 보이죠? 그리고 양상추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컨이 들어있는데 보신 것처럼 베이컨이 굉장히 조금 들어있습니다. 굉장히 미세하게 좀 넣어주려면 좀 많이 넣어주든가 지금 이렇게 딸랑 한 조각 아주 조그마한 한 조각이 지금 들어있고 이것은 미세먼지도 아니고 이렇게 미세하게 들어있습니까? 이렇게 미세하게 하나가 들어있고 이제 피클이 하나 보이죠? 피클은 이제 한 두어 조각 정도 그렇게 들어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고기 패티가 한 장 들어있고 그 밑에 있는 이 치즈 패티가 바로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 고다 치즈, 애담 치즈를 혼합해서 숙성한 스모크 치즈 그리고 안쪽에는 올리브가 조금 들어있고 또다시 이제 빨간색, 매콤해 보이는 소스가 그렇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. 자,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제가 이제 2등분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. 일단 이 소스가 매콤합니다. 매콤한 소스네요. 약간 좀 이 치즈만 따로 좀 씹어보니까 약간 그 훈제 음식? 훈제 고기에서 나는 그런 맛? 훈제 향 같은 게 좀 나는 것 같은데 아, 그도 뭐 이게 이 스모크 치즈라는 게 크게 뭐 맛이 있다거나 좀 특징이 있다 이런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요. 확실히 치즈 패티만 따로 먹어보면은 뭐랄까 좀 훈연된 맛, 훈제 맛, 그런 훈제 맛이 좀 나기는 해요. 근데 그 맛도 강하진 않고 좀 약하게 나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먹다 보면은 여기 들어있는 소스가 좀 매운 소스, 매콤한 소스이기 때문에 그런 맛들이 좀 많이 가려지는 편이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름에 이 스모크라는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충실하게 좀 그 이름에 맞게 하려면은 베이컨을 좀 더 많이 집어넣던가 그랬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베이컨은 거의 뭐 미세먼지 수준으로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있고 아, 일단 매운 소스가 전체적으로 이 햄버거의 맛을 지배한다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료의 맛이 좀 덜 살아나는 게 아닐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뭔가 소스를 좀 이렇게 매콤한 거 말고 좀 덜 매콤한 거 그런 소스를 넣었으면은 전체적으로 치즈의 맛도 좀 살아나고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이 좀 살아났을 것 같은데 일단은 소스가 너무 강한 게 좀 아쉽고요. 매운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 있는 그런 햄버거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그다지 맛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. 이 제품을 먹느니 기존에 있는 유러피언 치즈버거를 먹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은 유러피언 치즈버거에는 그래도 파프리카라도 들어있거든요. 여기엔 들어있지 않는 파프리카.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금 맛이 특별할 거 없는 그런 햄버거였네요.